아, 쟤 누구냐? 저렇게 예쁜 애가 있었냐? 믿고만 싶어서 혼자만의 작가님은 알고 있었지만 늘 피해왔어 넓은 광야에 홀로 피어난 꽃잎이라고 여겨 내 가슴 속에 공허한 마음만을 지켜왔었지 거친 비바람 몰아친 후엔 맑은 해가 뜯듯이 나의 맘고 나의 주위로 모든 걸 밝혀보려 해 백사님과 함께 그날의 미래에 아주 숨만의 손길에 나를 밝혀준 태양처럼 빛이 되어